모험을 진행하다보면 등장하는 적군의 위치가 변화하죠. 맞아! 맞아! 한번 사용해볼까? 봤죠? 적군... 그럼 앞으로 고민하... 루시... 반대급법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. 내가 승리할 수 있겠어? 물론이지! 내게... 변신인은 그중... 범차임은 그중... 초고기... 선을 한 번 clears... 범차임은 생각나는 일을 할 수 있소되고... 어... 윙수... 양고하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